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배우 이준기입니다. 이번에 모바일 게임 궁3D의 홍보모델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유저 여러분들 반가워요. 사극 게임 홍보모델로 참여하게 돼서 좀 긴장도 되는데 제가 또 사극 작품을 많이 해본 입장에서 이런 궁정 소재의 게임 모델로 활동하게 돼서 상당히 설레입니다. 궁3D는 완벽하게 3D 그래픽을 적용해서 고대 궁중 문화와 생활을 재현하며 또 마치 유저가 궁중에 살고 있는 듯한 그런 리얼한 체험을 선사하는 모바일 게임입니다. 커스터마이징을 통해서 자신만의 스타일도 완성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만든 캐릭터 모습이 어떨지 저도 궁금합니다. 네, 이번 촬영은 게임의 배경인 궁 안에서 펼쳐지는 로맨스를 대부분의 여성 유저에게 맞춰서 재해석한 광고라고 하는데요. 저도 열심히 촬영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많이 기대해 주세요. 네, 유저 여러분. 지금까지 궁3D의 홍보모델 이준기였고요. 게임 출시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일상에서 게임으로 스트레스 푸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게임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심심할 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즐기기에 딱 좋은 게임일 것 같습니다. 궁3D 앞으로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